오늘의 시그널은 지노믹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바이오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고요. 옛날처럼 분위기만 좋은 거 아닙니다. 옛날에 바이오의 분위기가 좋다는 건 뭐였냐면 테마주가 극성해서 아무것도 없으면서 솔직히 아무것도 없으면서 많이 해드셨잖아요, 진짜로. 그렇죠? 주주분들은 상장페이지장에서 돈 다 날렸는데 그 바이오 회사 임직원들은 싹 다 저기만 빼먹고 다 날랐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제약사에서 유한양이나 종근당이나 지금 한미약품이 어떤 굵직굵직한 이슈들을 지금 선행해 나가고 있고 셀트리온은 신약을, 신약허가를 받았어요. 그렇죠? 지금 얀센의 지금 레미케이지에서 출발한 램시마 SC가 신약허가를 받았고 그다음에 알테오전 레고캠 바이오 이쪽 기술 플랫폼 수출 부분에서는 정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면서 재무제표에 실제로 플러스가 찍히는 광경을 목격하게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HLB는 정말 신약 개발을 포기를 안 하고 계속 밀어붙여서 지금 정말 눈앞에 열매를 앞에 두고 있고 그런데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 엄청 확 떴다가 이 엔데믹이 되면서 폭삭 주저앉았던 진단키트 부분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런 물결이 들어오려면 뭔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장 각각 받았던 바이오 업체가 시젠이었잖아요. 지금 시젠의 주가는 정말 처참할 정도입니다. 시젠 그리고 송중기 씨 모델로 했던 SD 바이오 센서 있었죠. 수젠택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 사람들은 그 시점에서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알아도 그 본능적으로 회피를 해요. 뭐냐면 지금 당장 눈앞에 너무 많은 칠면조율이랑 이런 게 가득하니까 이게 영원히 리필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테이블에 있는 먹을 것이 싹 다 없어지고 그릇만 남을 것을 상상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당장 너무 배가 터지니까요. 그런데 그게 역시 현실로 다가오면 그때 그걸 알았었는데 왜 내가 몰랐을까. 그런 후회는 늦은 후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진단키트가 계속 유효성이 있으려면 코로나라는 것에 기대지 않아야 되죠. 만성 질병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노믹트리는 지금 왜 조금 살아났냐. 진단키트 중에 유일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대장암 진단키트랑 방광암 진단키트. 이거는 코로나처럼 갑자기 무슨 몇십 년 만에 한 번 일어나는 극단적인 어떤 상황의 질병이 아닌 것이죠. 대장암이나 방광암은 그냥 만성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어서 대장암 진단키트 얼리텍 C, 방광암 진단키트 얼리텍 B. 이게 지금 임상 결과가 내년도에 나오는데 만약에 이게 허가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평상시의 진단키트를 사용하는 어떤 구조가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노믹트리가 2023년에 혼자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는 게 진단키트가 코로나 진단키트에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만성 질병에 관련된 진단키트를 포트폴로에 내세웠기 때문이죠. 이런 모습을 보이는 진단키트 주는 지금 아까 말한 1년의 어떤 바이오지의 흐름에 낙수욕과 물을 조금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은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진단키트 관련된 분들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가운데 지노믹트리는 방광암, 대장암 조기진단키트를 개발하면서 이런 흐름에서 비켜놔 있었습니다. 관련돼서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좀 볼까요? 유일하게 진단키트 중에서 장기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위로 일단 꺾은 유일한 종목입니다. 위로 꺾어서 일단 쌍바닥의 모습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전고점 3만 원을 한 번 터치하는 도전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노믹트리 일단 전고점 3만 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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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